위로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빛이라는 건 한 약간 40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300나노미터 이하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선이라든지 감마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유해한 자외선 외기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그것을 차단해줘요 결국은 그 파장이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오존층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의 기온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존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될까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300나노미터 이하의 것의 자외선을 차단해준다는 얘기인 거니까 더 이상 들어오면 우리한테 좀 위험하다 그 역할을 얘네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오존층이 파괴된다 오존 홀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생길까? 우리가 이 오존에 문제가 되는 오존층의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어떤 걸 내보내냐면 그런 것들을 내보낸 거죠 오존층에 도달해서 오존을 소모하게끔 오존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O3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3 형태로 돼 있는 이런 물질들이 자신을 다른 애를 산화시키면 O3로 돼 있는 애들이 다른 이를 산화시키면 산화시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산소를 쟤한테 준다는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산소를 쟤한테 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얘한테 줘서 탄소 같은 경우에 산소를 줘가지고 CO2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산화가 됐다고 말하는 건데 결국 내가 산소를 남한테 줘서 다른 물질로 부생시키는 일련의 산화 과정을 거치게끔 우리가 무언가를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오존하고 반응이 잘 일어나는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올려보내 뭘 보낼까요? 우리가 CFCS류 같은 것들 프레온가스류라고 하는 것들 있죠 에어컨이나 어떤 자동차 냉각기 같은 것들 컴프레셔 이런 것들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냉매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CFCS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성층권까지 도달해서 오존층에 있는 오존이 그것을 산화시키는데 소모가 되니까 오존층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오존층이 다량으로 소모가 한 번에 일어나니까 오존에 홀이 생기는 거죠 구멍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거 있나요? 그거 있나요? 아까 제가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을 그 오존층의 두께를 하나씩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면 극지방이 오존 홀이 생길까? 혹은 적도지방이 생길까? 네 극지방이 생겨요 극지방이 생기는데 북극에 오존 홀이 생길까? 남극에 오존 홀이 생길까? 북극에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남극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남극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업 공정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좀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황량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안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북극에서는 오존에 홀이 생기고 남극에서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존을 소모하는 일련의 역할을 우리가 행하는 건데 행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이 공간을 좀 이용해요 대륙권에서 성층권까지 가는 이 높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이용한다고 무엇으로 이용할까? 그렇습니다 항공기의 운송수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으로 이 성층권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공기 운송수단 왜 우리 비행기 타고 괜히 덜그덕거리는데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대륙권 내에는 기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 안정한 고도까지 움직여야지만 천천히 잘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